4, 3, 2, 1 숙보 올해 김장 11월 중순 넘어 해달라 가을 비추도 비상 걸렸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qwr의 내일은 맑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올해 김장 11월 중순 넘어 해달라 가을 배추도 비상 걸렸다 였습니다 슬슬 김장 시즌인데요 요즘 배추가 없어서 김장을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름 내내 폭염이랑 폭우가 계속되면서 채소 가격이 폭등했는데 배추가 한 폭이당 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금배추라고 불립니다 실한 배추를 구하려면 11월 중순이 넘어야 돼서 농가가 아예 11월 중순 이후에 김장 해달라고 지침이 내려올 정도라고 하고요 배춧값이 너무 비싸서 김장 자체를 포기하는 집도 나오고 있고 기본 반찬인 김치가 식당 가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듭니다 걱정이네요 오늘은 세부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고민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한 주 거르고 다시 돌아온 만큼 독하게 막말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침을 듣고 정신 차리고 싶은 분들 고민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생중계를 채팅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건우님 땡튜브 채널 짐종국에 한국계 미식축구 슈퍼스타 카일리 머레이가 나왔더라고요 타방송국 스포츠 채널에서 NFL 경기 중계도 해주던데 챙겨보고 있으시겠죠 미식축구는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카일리 머리를 김종국 씨가 만나셨군요 부럽습니다 슈퍼스타죠 슈퍼스타 물론 제가 응원하는 팀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NFL은 저는 아예 게임 패스라고 해서 제가 다이렉트로 가입을 해서 매년 결제하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면 미국의 광고까지도 다 볼 수 있어 그냥 방송 통째로 볼 수 있어서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미국 스포츠는 중간 광고가 많아서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수중계를 할 때는 약간 사이사이에 넣는 타이밍들이 안 맞거나 약간 튀거나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그게 오히려 통째로 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물론 거기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해설이 좋거든요 노승화님 예전에 팔씨름 중계도 하셨더군요 성재형은 안 해본 중계가 있나요?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중계가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NFL 혹은 F1 이런 것들 해보고 싶습니다 5206님 2019년부터 듣기 시작해서 벌써 5년째 청취 중인 베텐로입니다 사진작가 일하다가 화물차 기사일을 겸하고 있을 때 큰 힘이 돼준 베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베텐 들으며 직접 찍은 사진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화면에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고릴라에 너무 잘 찍었다고 제가 평가할 수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우와 호미곳인가요? 간절곳인가요? 그거랑 산은 어디 산인지 모르겠는데 달이 기가 막히게 떠있는 이 산의 부피감 질감 그리고 이 도시 어디야? 장난 아니신데요? 작가님이시니까 1284님 배영 아이언맨 3부작 재개봉했는데 보셨나요? 안 봤으면 꼭 보세요 옛날에 본 거라 다시 보고 극장 가서 보면 다르려나 또? 정보 감사합니다 우상철님 성재형 골대녀에서 댄스타임 춤추시는 걸 잘 봤습니다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둔둔이엉 갑자기 중간에 카메라가 넘어와서 양쪽 해설자들을 띄워주는 차원에서 저도 소선수범 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세부에서 천국같은 시간을 보내고 지옥같은 일상으로 복귀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부에서 돌아온 롱맨 정영국입니다 롱튜브 촬영 때문에 필리핀에 자주 가시는데 이번에는 휴양지 세부로 다녀오셨더라고요 처음 갔다 왔습니다 놀러간 거 아닙니까? 촬영하러 갔다 왔죠 뭐 찍으셨어요? 이제 뭐 비키니 많이 찍었죠 왜 때굴치 왜 때굴치? 컨텐츠인데 본인 컨텐츠로 찍었다? 네 그쵸 그것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놀러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항상 컨텐츠를 위해서 갔다 온 겁니다 그렇군요 여자분들 많이 찍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나저나 한동안 열심히 찍었던 컨텐츠 카지노 드라마 이게 끝난다고 하는데 완전 망했습니다 잘못됐고요 왜왜? 안 봐요 찍으면 뭐해 안 보는데 조회수가 말해주죠 그렇죠 이미 다 떠났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망한 거 같다고 시즌2는 나오나요? 안 나올 계획입니다 누가 봐야 시즌2가 궁금한 거지 OTT에 나왔던 드라마 카지노랑 이거는 카지노 드라마 잘못됐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이 다르기 때문에 C급 드라마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요 급이 틸일 수 있습니다 D급 금비 없을 수도 있어요 노급 무급 무급 드라마 무등급 네 무등급 드라마입니다 등급 외에 뭔가 예술 영화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왜냐면 날씨도 엄청 더웠고 필리핀이 또 한 번 움직이려면 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막혀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잘 나오길 바랬는데 늘 그렇듯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수렴했습니다 어디까지 안 되나 두고 보자 정영국 씨 앞으로 온 문자 5035님 밤에는 기운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용국이 형 비니는 언제부터 쓰시나요? 비니요? 저는 비니 안 쓴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게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쓰고 한 2시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살짝 간지럽거나 이래서 모자를 벗으면 머리에 자국이 나 있어 수박에 줄그는 느낌? 굉장히 추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호박에 줄그어야 수박이죠 참 완전 이제 그 허리띠 굉장히 세게 졸라맨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머리에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 항상 배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나이가 좀 들면 자국들이 잘 안 없어져요 회복이 오래 걸리죠 잘 때도 그 자국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니 안 쓴 지 꽤 됐고 아 이거 하나 팁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자 전문가로서 설명을 드리면 40이 넘은 남자분들이 좀 젊어 보이고 싶어서 스냅백 같은 경우를 많이 씁니다 아 이거 팽팽한 거 보자칭 일자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 나이가 많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 지 오래됐죠 그렇죠 그걸 모르고 막 쓰더라고 전형적인 영포티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안 써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쓰면 좀 젊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40대 이상의 전유물이 됐다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써본 적이 없고요 저 옛날 썼다가 누가 그 얘기 해가지고 싹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썼는데 왜냐하면 저는 모자칭을 꼭 일부러 군대에서도 많이 구부려서 썼던 이유가 조교 모자 눈이 작으니까 이 모자칭이 구부러진 부분이랑 눈 끝선이 어느 정도 맞아야 모자 썼을 때 그게 눈이 덜 작아 보이는데 이게 펴지면 네 성재씨 펴지면 진짜 안 어울릴 텐데 진짜 이상해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약간 가리는 듯한 느낌을 네 그리고 비닐도 쓸 때 잘 써야지 얼굴이 동그라신데 비닐 쓰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거든요 골무대죠 네 완전 골무대고 피도 안 통하니까 추운 건 알겠는데 패션에도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 머리 없는 거 대 스냅백 뭘 고를 거냐 스님은 스냅백을 쓰지 않습니다 없는 게 낫지 정형준님 취향이 독특해서 정형국님을 무지 좋아하는 지인이 있어요 몇 달 후에 태어날 아들 이름을 용국으로 짓고 싶어해요 혹시 한자로 용감할 용 나라 국인가요? 용국으로 아들 이름 짓는 거 괜찮을까요? 저는 용용입니다 용감할 용은 아닙니다 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드래곤 드래곤 수비인데 국은요? 네 그냥 따라 국이에요 나라 국이에요? 네 드래곤 나라? 용의 나라 이런 건데 용의 나라? 무슨 영모를 꾀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랑 전혀 상관없다 이름 따라갔으면 여기 다 부자 되고 다 위인됐지 그건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마음이 그러했다 라는 뜻만 주어진 거고 이름은 뭐 제가 해보니까 이 이름을 갖고 좀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성재 씨는 성재 하면 받침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저는 용국 하면 두 개의 받침 들어가잖아요 나이트 클럽에서 여자들한테 얘기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용구요? 진짜로 못 알아들어? 한 번 얘기하면 민수 그러면 알아듣는데 뭐 영구? 용기? 막 이래 그래서 앞으로 어떤 만남을 추구할 때도 이름이 편해야 사람이 누가 아들 이름 짓는데 나중에 나이트 가서 귀에다가 얘기할 때 이름 못 알아들을까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무슨 오빠야? 라고 얘기했을 때 편하게 받침이 많이 들어가면 발음하기가 어렵다 그런 걸 얘기를 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아빠가 아빠한테 아들이 고마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무도회장 같은 데서 시끄러울 때 이름 똑바로 발음을 하고 이름 지어주셨구나 얼마나 좋아요 제 이름은 제대로 저장된 적이 없다 보니까 명찰 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거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명찰 다는 거고 그렇죠 저는 뭐 그래서 일단 이름 자체가 뜻을 떠나서 발음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샤웰 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년의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윤국의 연애학 개론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만추가 힘들어서 주위 지인들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지인들이 넌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대답하고 소개는 안 시켜줍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내용들이 꽤 자주 왔었죠 안타까운 게 왜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모를까 넌 알아서 잘할 거야 다른 말로 바꾸면 갈 길 가세요 그 얼굴 들고 갈 길 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서류에서 탈락했다 그렇죠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 됐다 1년 정도면 요즘 치고는 좀 긴 연애를 했다고 보는데 이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의 모습으로 똑같이 사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소개팅을 해보진 않았지만 주변 소개팅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사진과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고 나의 하나 손짓해도 두 번 이상 쳐다보게 되고 그쪽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이산가족 만나는 것보다 사람이 얼굴이 더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젊다면 그리고 나의 핑크빛 연애를 위해서는 좀 창피할 수는 있지만 헌팅을 추천합니다 내가 내 육안으로 확인한 사람에게 직접 가서 도전해라 그렇죠 물론 까일 확률은 한 90%가 넘어요 근데 이제 소개팅에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성공할 확률이 거의 그것에 수렴하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푸사를 만드는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아예 다른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그냥 타잉이 나타나잖아요 타잉만 벌어주네 타잉의 푸사에서 어디가 닮았다고 그러죠 면밀히 뜯어보면 이걸 이렇게 갔구나 그 엄청난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한 게 남자들은요 보정을 많이 안 해서 사진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인 걸 알면서 그 사람이 나오기를 너무 기대를 한다는 거지 아 진짜야 피부결부터 시작해서 얼굴형 뭐 살집 뭐 키 이게 아예 다른데 그거를 보고도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받는 상처는 엄청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창피할 수는 있겠지만 헌팅이 가장 정확하다 채팅창에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못생기게 찍어서 푸사를 제출해서 생각보다 잘생겼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면 어떠냐 못생기게 찍었으면 처음부터 성사가 안 됩니다 궁금하지가 않아 갈 길 가라는 거예요 얘가 무슨 나이가 130살이든 주머니에 200원이든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는 약간 얼굴로 호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쁜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실망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늘 겪는 일이다 보니까 친구분들이나 가서 저는 헌팅을 하라는 게 꼭 무슨 헌팅버차 이런 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점이 될 수도 있고요 길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말 한번 붙여보세요 어차피 까이겠지만 그게 더 낫다는 거지 어차피 확률은 거기서 거기다 어차피 안 돼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안 돼 근데 말이라도 붙여보라고 혹시 압니까? 여자분이 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그러니까 소개팅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자 보면 넌 알아서 잘할 거야 나는 시한폭탄 건드리기 싫다는 얘기죠 아니 그 주선자가 무슨 욕을 먹어야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설명하기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한마디로 설명이 안 끝나고 예를 들어서 베디가 나왔어 디제이인데 아나운서인데 딱 딱 끝나 제가 원래 집이 적인데 원래는 여길 다녔거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설명이 장황한데 임팩트도 없어 그러면 궁금하지도 않고 이게 중간 주선자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게 맞다 채팅창에 가끔은 그래도 특유 취향을 찾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 세상 살만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 가끔 왜냐하면 이제 취미로 동화병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유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이분이 도마뱀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사람들이 희귀한 걸 찾으신 분이 많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외모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경력 이런 거에 주눅 들지 마시고 친구가 소개팅 안 해준다고 해도 내가 여자친구를 못 만드는 거 아니니까 이 친구들한테 그만 얘기하시고 이제 본인이 갈 길을 개척하자 그게 낫다 타란툴라 키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많이 키우지 그렇죠 독거미도 키우는데 생각해보면 은근히 또 이제 특유 취향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친구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만날 때마다 소개팅 해줘 그러면 소개팅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친구도 여자친구가 없을 텐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소개팅 해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이 친구랑 남는 게 없어 그걸 그 친구가 왜 하냐고 그렇죠 전문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죠 금전을 들여서 근데 또 자기 정도면 난 또 돈은 안 써도 된다 이런 쓸데없는 마이디가 있어 내가 나에게 오시는데 나 정도면 자만추 돈을 내면서 내가 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뒤처지는 거죠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진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소개팅에서 자신이 있으려면 자기를 설명하는 문구가 딱 한 줄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난 뭐 정과자야 라든가 난 뭐 이혼했어 이런 이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있어요 임팩트가 있지 라디오 센터장님이 말이죠 정용국 채널을 지금 구독하고 계신데 저를요? 생방을 듣다가 정용국 힘내라고 전해달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다고요? 정용국 힘내라 저희 센터장님께서 라디오의 본부장님이시죠? 그렇죠 엄청 높으신 분인데 가장 높은 분이 이렇게 하찮은 것도 보시는구나 더 쌍스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위험한 전화 아닌가요? 정용국 방송 듣고 있는데 잘 보고 있어 넌 알아서 잘할 거야 정용국이 알아서 잘할 거야 매실시대까지 한번 내봐 야 나 라디오 팔려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위축 안됩니다 부석순에 파이팅해야지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상담코너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볼 텐데요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2763님 저물어가지만 아직 팀장 자리를 내려놓지 않은 팀장과 저희 팀에 떠오르는 다크호스인 선배가 수시로 다툽니다 A부터 Z까지 하나도 맞지 않아서 업무 관련으로도 그렇고 아주 사소한 걸로도 싸우시는데요 저보고 누구 편을 들 건지 입장을 확실히 하라고 부축이네요 어디 라인에 서야 할까요 아 회사에도 정치가 존재하죠 아 많죠 엄청 많죠 이거는 성재 씨는 어디로 갑니까 직장생활 오래 했잖아요 아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저는 어... 그래도 현 팀장에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떠오르는 다크호스는 언제 엎어질지 모릅니다 인사배량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왕자에 오를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기간이 또 언제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머리 쓰다가 결국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선택은 일단은 본인의 입지를 좀 만들어놓고 이 사람 갖고 싸우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서로 싫다고 조직 생활을 할 때 이제 뭐 정답은 사실 없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그나마 뒤탈이 없는 게 항상 현협 진짜로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한테 저는 충성하죠 실세는 아직 그게 실세일 뿐이지 무형적인 거지 그게 회사가 내려준 권한은 없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게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병장이 솔직히 나가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 근데 팀장은 아직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해보면 아 그럴 때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은 다르다고 또 생각을 하고 생계랑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팀장님 옆에 있는 게 낫고 있을 거면 아주 간신처럼 티를 내가지고 허리도 숙이고 커피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난 확실히 이 사람의 사람이다 라는 거를 각인을 시켜줘야 다크호스라는 선배도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안 하고 일단 뭐 자기 연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낫지 네 어려워요 이거는 그렇죠 회사에서 정치하는 사람들과는 일단 거리를 둬야 되는 거고요 네 거리두는 게 제일 좋고 내 일만 잘해야 되고 그게 이제 쉽지 않다면 어쨌든 정치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회사가 현재 임명하고 있는 관직을 준 사람은 팀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지 썩은 동아줄이게 아직 이제 썩어가고 있는 거지 네 동아줄은 동아줄이거든요 옛날에 그 왕자를 찬탈할 때도 왕이 아프거나 죽기 직전일 때 다른 데로 바꾸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바꾸지 않거든 네 갑자기 세자가 뜬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다 잘못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 실권에 충성하자 네 그게 맞다는 거지 다크호스가 회장님 아들이면 어떡하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회사 안 다녀오신 분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걸로 너무 간단하게 그러면 안 되고 너무 빈약한 설정이에요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미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랬으면 팀장이 다크호스랑 각을 세우지도 않죠 그렇죠 이미 그 밑에 들어가 있죠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이분이 집에 계셨던 분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전두광도 대통령한테 갔다 그렇죠 재가는 얻어야 돼요 그렇죠 항상 근데 이제 뭐 판이 바뀔 수는 있지만 본인의 위치는 본인이 정하듯이 현재의 그 실권에 따르는 게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익명윤님 남자분입니다 직장 동료가 올해 5월에 결혼해서 추기금을 줬는데요 아 이거 1침 아 1침 안 했군요 자 팀장과 다크호스 선배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이분께 2764님 용국이의 1침 확실한 건 어디를 가든 결국 팽은 다 갑니다 그렇죠 무조건 버려지게 돼 있어요 네 알면서도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직장 생활하면서 새겨들어야 될 말은 천년만년 천년만년 이어지는 건 없다 그렇죠 얼마만큼 좀 오래 좀 있냐 내가 사탕 어른은 오래 입에 머물고 있냐 이거지 뭐 본인이 썩은 지를 수 있다 네 팽 안을 때 염두에 두시고 익명윤님 직장 동료가 올해 5월에 결혼해서 추기금을 줬는데요 최근에 퇴사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경조사 있을 때 연락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퇴사한 동료한테는 최대 몇 년까지 연락해도 되는 걸까요 금전적인 문제 잘못됐죠 대충 일단 느낌 자체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엑스도 떠올라요 보이죠 대충 확실한 건 10만원 미만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30만원 냈으면 썼어 여기다가 내가 거금 30만원을 투척을 했는데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받고 싶습니다 듣는 사람도 나들은 이해가 가고 다 공감이 될 수 있는데 10만원 미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금액은 안 적으신 것 같다 그렇죠 5만원이었으면 사연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만원이니까 이 정도면 회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퇴사를 했는데 그 친구 딱 한 명만 생각이 났다면 이 분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통 이렇게 자기가 줬던 그 친구 5월 지금 벌써 10월 아니겠습니까 5개월 된 일을 생각하는 자체가 일단 인맥관계가 굉장히 좁고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결혼을 먼저 했고 본인이 나중에 결혼을 한다 한들 다시 한 번 와도 돌잔치에 또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똑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큰 돈이 아니라면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생활하시는 게 맞다 만약에 여러분 30을 했어요 진짜 직장 동료 너무 친해가지고 완전 사수 부사수 수준으로 해서 내가 30을 거금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딴 회사 시험을 봐서 이직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 일주일 전부터 톡을 계속 보내야 됩니다 올 거지 네 자리 꼭 빼놨다 무조건 와야 돼 얼굴 비치고 가 보고 싶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주일 내내 주장창 보내면 사람은 안 와도 돈은 옵니다 결혼 추심 톡으로 해라 투기권 추심으로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나 못 가니까 오늘 먼저 보낼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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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부터 돈이 도착하면 차단하시고 됩니다 내가 결혼식이 끝났으면 이거에 돌잔치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아시겠지만 경조사는요 결혼식이 스타트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 결혼식 돌잔치 7순 8순 부모님 장례식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라서 앞으로 경조사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자기가 낸 돈 다 받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있어 형제 씨도 지금까지 1억 넘게 냈잖아요 더 내지 않았을까요 나도 2억 넘게 냈는데 결혼을 안 했잖아 얼마나 마이너스냐고 지금 이러고 산다고 지금 누가 언제 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도 그냥 사람 자체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냈지가 아니라 뭐 이민간 애도 있고 결혼했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또 전화 왔다가 전화번호 또 바뀐 애들도 있고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 뿌리면서 사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게 많이 뿌렸다 너무 많이 뿌렸는데 횟수가 그렇게 안 될 줄은 몰랐다 그런 겁니다 1년 봅니다 저는 1년 1년까지는 이제 그 친구가 오는 게 의무적일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가면 안 올 수도 있다 그럼 결혼 안 했으면 빨리 해라 어차피 이제 친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익명윤님께 용북이의 1침 앞으로 이제 가장 슬픈 경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상 이런 게 너무 경조사 좋아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박모 씨가 보내셨는데 여자분입니다 친하게 지내다 손절한 언니가 시나리오에 참여한 드라마가 방영 중입니다 등장인물 중 악역 이름이 제 이름인 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절 저격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정말 우연일까요? 이걸 두고 보기만 해야 할까요? 그 언니한테 연락이라도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신경이 엄청 쓰셨나 보네 그래도 이게 현재 방영 중인가요? 친하게 지내다 손절한 언니가 시나리오에 참여한 근데 참여했을 때 그분이 배역에 대한 이름까지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글루리의 혜정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혜정은 좀 세지 손절을 당했는지 손절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없이 안 좋게 보면 또 그게 그것밖에 안 보인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생각을 잘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인가 왠지 저 이름이 나랑 어울리지 않나 라는 걸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야 뭐 널린 게 비슷한 이름인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작가님이 아니시면 말 그대로 배역 이름 정하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어차피 성격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나다다 나 나왔다 이렇게 약간 느낌으로 자아성찰을 이 기회에 한번 해보시고 나야 악역 이런 식으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손절했는데 연락하는 거는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연락해서 뭐 합니까? 내 이름 넣었어? 어 아니?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언니가 가장 기분 좋은 반응이 그거겠죠 지금 나 저격한 거야? 이런 연락하는 거 그 언니 너무 기분 좋겠죠 너도 보는구나? 알았어 이렇게 끊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빌런님께 용국이의 1침 드라마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자세히 보시면 이름 말고 성도 똑같을 겁니다 성재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배성재가 딱 나와 이렇게 지금까지만 이름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성찰을 해보시고요 7369님 여자분입니다 남자친구와 제 친구가 중고 거래를 하게 됐어요 중간다리는 제가 놔주긴 했는데 물건이 커서 직접 전해줘야 한다고 둘이 만난대요 친구와 남자친구를 믿긴 하지만 요즘 주변에서 바람난 커플 얘기를 많이 들어서 둘이서만 거래하게 두는 게 꺼려지네요 둘이 물건 주고받을 때 제가 동행하면 이상할까요? 친구가 좀 예쁜가 보네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죠? 그냥 이제 의심이죠 의심 아 괜히 눌렀네 저도 모르게 자동반사로 아 이런 걱정을 하는구나 아니 중고 거래를 하는 게 밤에 하진 않잖아요 밤에 많이 하죠 퇴근하고 새벽 3시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3시는 아니죠 네 근데 결론을 먼저 설명해드리면 본인이 나가는 게 같이 동행하는 게 그림상 보면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찌 친구 얼굴도 볼 겸 같이 겸사하면서 나가는 거니까 본인이 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불안한 것뿐이지 보는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그렇다 치고 이제 문제 속으로 파헤쳐 봅시다 자 내 남자친구 본인도 사귈 때 고민했잖아 사귈지 말지 근데 친구가 한눈에 반하겠어? 그 생각을 하자고 우리 지금 남자친구 차훈아 아니잖아 자꾸 거기다 그걸 대입을 시키니까 주변일이 내일이 될 것 같고 누구누구 바람이 났다는데 중고 거래가 이렇게 됐다는데 나도 이 사람 만날 때 한 달 이상 걸렸어 결정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고 거래 10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냐고 무슨 미니스코트 입고 나와서 술 마시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헌딩포처에서 거래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이렇게 의심까지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아무리 걱정을 하고 중고 거래 100번을 해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에 바람에 얼굴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생긴 쇠와 관계없이 바람을 필 사람을 핀다 아 그래요? 얼굴이 작용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너무 떨어지신 분만 만나가지고 본인이 논도비가 좀 낮아진 건데 아니 바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외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모 포기하신 분들이 느낌 그다음에 이제 시간 가는 거고 저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걱정이 되면 같이 나가라 그리고 아마 거기서 중간에 가격 깎는다 이러면서 끝나고 오면서 네 친구는 뭐 돈처럼 더 벗겼다가 왜 그러는 거야 그 얘기가 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남자친구는 믿는 게 낫다 왜?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도 선택 안 했잖아 내가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게 보통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세상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현장 내고는 비매너입니다 그렇죠 이거 안 됩니다 얘기한 대로 가면 되고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1침 솔직히 친구보다 내가 많이 떨어지면 진짜 꼭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떨어지면 나가야지 밤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친구는 남자친구한테 관심이 없는데 남친이 관심이 생겼어 내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럼 집 내가 싸들고 나가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더 비교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나가야지 비교되겠지만 자 그러면 김유식님 회사에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반차 내고 친구랑 야구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야구 보는 제 모습이 TV 화면에 잡혔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연락 왔는데 부장님이랑 맥주집에 갔다가 TV에 신나서 응원하는 제 얼굴이 나갔대요 출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변명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한번 욕을 먹어도 변명보다는 솔직한 게 낫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갔다 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뭐 10마디 할까 한 2마디 하고 네가 그렇지 뭐 덕분에 뭐 우리끼리 야간했지 뭐 이렇게 빈장관리는 말 듣지 않습니까? 그거 하루 정도 들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관심 배로 찍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지 뭐 자꾸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픈 게 나았다고 하면 회사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올리잖아요 아픈 게 어떻게 나 지하철이 막혔다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안 좋습니다 자기 운이 이렇게 없는 거야 그 와중에 동성친구나 같이 갔는데 화면에 잡힌 거잖아요 그것도 참 운이 없는 거죠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화면에 잡혔을까 그렇죠 보통 이제 카메라가 잡을 때 그냥 평범하게 앉아서 소리 지르는 걸 잡지 않거든요 특이한 사람도 잡죠 네 일어서든가 맥주를 뿌린다든가 뭐 이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잡는데 그 행동까지 보였으면 진짜 부장님이 봤을 때 얼마나 신나 보였을까요? 네 그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커피 한번 돌리고 네 삐키비키 추거나 스케치북 들고 있거나 키스타임 뭐 아니면 뭐 하여튼 온 리액션을 했겠죠 아니면 이제 치어리도 보고 계속 또렷적으로 쳐다보고 있거나 뭔가를 했겠죠 그러니까 화면에 잡힌 거가 이제 된 것 같고 그 장면은 굉장히 부장님한테 인상적이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과하자 이렇게 나왔죠 네 약간 그래도 이해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스트 시즌이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언제 또 우승 도전할지 모르는 거니까 거짓말하고 야구 보러 가는 거 이런 거는 다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아닐까 그렇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혼나고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악물고 아니라고 하는 거 어때요? 나 아닌데요? 저 아니요? 저 아닌데요? 이제 그렇게 직장 내 왕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알아서 갈 길 가라고 얘기하고 아니랜다 캡처해서 보여줘요 우리 본 건 뭐냐 아니래 아니래 아 근데 이런 친구는 진짜 난 말도 하기 싫어가지고 이건 진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김유식님 채팅창에 하는 짓이 이름하고는 정반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유식씨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유식씨에게 용국이의 일침 동성 친구 연인이라고 얘기하세요 100일 유념으로 갔다 왔다고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 그럴 수 있죠 자 이정자님 여자분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24살인데요 회사에 새로운 신입 직원이 26살이거든요 신입한테 아들 나이 얘기를 했더니 그 후로 저한테 어머니라고 불러요 솔직히 듣기 좋은 건 아니고 호칭을 정정해주고 싶습니다 아들벌 직원에게 주임님이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는 게 꼰대처럼 보이진 않을까요 좋게 좋게 어떻게 부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부르지 마 인마 왜 어머니라고 불러 나이 들어 보이게 정색하고 뭐 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제가 아시는 어머니 한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 한의원을 갔거든요 한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할머님 일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님이라고 그랬잖아 다음은 더 거기 안 가 호칭에 되게 민감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약간 친근하고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항상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불편할 수 있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여자에 대한 호칭은 조심해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직책으로 가야죠 무조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얘기할 때 회사에서 있을 때는 그냥 직함을 불러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너 왜 어머니라고 불러 불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처음에는 사연을 잘못 이해했어요 아들이 24살인데 회사에 들어온 신입 직원이 여자분인데 26살이고 그래서 어머님 이런 식으로 아들 소개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는지 착각했습니다 저는 글씨를 잘못 봤어요 아들벌 직원에게 주임님이라 그랬는데 저는 주인님이라 그런 줄 알았어 주인님? 아 예 주인이 이렇게 된다 자 이정자님께 윤국이의 일침 꼰대라는 건 나이 40 넘으면 그냥 다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꼰대라고 불리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고 듣겠습니다 배성재텐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맛이 막용상이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3422님 이마세 센터장님이 구독하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50분 동안 딱 두 개 올라왔습니다 네 자 정우씨 고생하셨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끝곡은 이무진 가을타나봐 야한 꿈 꾸세요